다음은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가 굉장히 많은 날인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고속점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또 다른 관련자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신을 부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오늘은 장지혁 시민활동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고속점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결과는 밤늦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두 사람은 두 사람 사이 오고 간 돈 정치 자금 아니다. 그냥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명태균 씨는 내 얼굴 다 알려졌는데 어디 도망을 가겠느냐. 도망 안 간다. 그리고 매일매일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연구장애가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불구속 수사를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구속, 불구속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사실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라서 사실 법률적인 사안을 보면 구속이 당연하거든요. 법리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인과 사인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차용증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누가 갚았냐 이런 거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 일상적인 돈 거래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가성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속 사유가 됐고 그리고 사실 구속의 이유는 도피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이런 이유로 됐지만 증거 조작의 위험이 있고 증거 인멸? 네. 증거 인멸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법리적인 상황만 보면 사실 구속될 이유가 충분하죠. 하지만 이거는 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여당 대표와 각종 정치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건데 그런 명분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사실 지금 알려진 상황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겠지 진행되는 사상은 잘 알 수 없지만 법정 안에서 지금 알려진 상황만 보면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이긴 하지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단은 정치 안에서의 내부적인 법률적 다른 판단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의 어떤 법원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사 프로에 나오는 평론가들 보면 거의 구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1, 20%는 그래도 모른다. 불구속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오늘 밤 늦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태규 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흘러나오는 내용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겨냥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명태규 씨의 변호사죠. 김성현 변호사는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굉장히 자극을 했단 말이에요. 이준석 의원이 해외에 있다가 오늘 입국을 했는데 들어오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공천에 관여한 정황을 폭로하겠다. 이런 취지였어요. 한마디로 이준석이 반격을 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준석 의원은 좀 거리를 뒀었거든요. 공천, 나는 그때 대표이지만 잘은 몰랐다라고 비켜갔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서 본인도 상당히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거짓말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도 필요해 보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반격을 할지 이것도 관심사네요. 일단은 이 상황을 보시면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상관없는 척하다가 지금은 공격이 들어오니까 나도 폭로하겠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거짓말인 셈인 건데 나는 몰랐다가 일단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던 태도가 거짓적인 태도였던 거고 사실은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한마디를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자기가 그럼 치간 것이 없다면 사실 그 전에 이미 폭로를 하든지 이 싸움이 뛰어들든지 그 당시에서 이 개입이 있던 당시에도 폭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 넘어갔던 거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자기도 뭔가 찔리는 행위가 있었을 텐데 뭔가 거래 관계라든지 자기도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침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건드리겠다고 나오니까 나도 너희가 했던 짓 다 가발리겠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약간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돌파해보겠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벌어진 상황만 보면 딱히 별다른 수가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할 정도라면 이게 뭔가 이 명태균 측이 뭔가를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오히려 호사가들의 궁금증만 유발시키는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은 기존에 이준석의 언론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걸 추정해본다면 여기서는 어떤 다른 말로 비유적인 표현이라거나 다른 피해가 않는 말로 했을 때는 지금 그런 태도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문자로 공개하면서 경선하러 시켰다던데 직접적으로 말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당의 대표로서 특정한 브로커 출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 대사에 인정하고 나서는 모습들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고 이 궁지가 몰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향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도 그동안 내 휴대폰이 번호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협박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 이준석도 명태균화되는 건가? 이제 다 같이 서로를 협박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궁금해한다면 내가 확실한 거 충분히 얘기해 주겠다. 내가 이번 기회에 옛날 거 다 뒤져봤더니 상당히 많더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동안 솔직하게 이런 이런 일에 나도 개입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 모든 걸 밝히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조언이시군요.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이 서로 나한테 책임 돌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준석 의원도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서 뭐가 나올지 또 모르겠어요. 결국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는 건데 검찰이 이 부분도 수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공천 개입 의혹이 아니고 모든 상식적인 사람에서 눈으로 봤을 때 거의 공천에 개입한 게 드러나 보이는 거죠. 이미 밝혀진 게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은 들어가려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이게 정치적 사안인 거고 검찰이 명태균 씨를 지금 구속심사하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여론의 향배를 보는 행위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여론의 향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 17% 이 정도 나왔는데 여론의 향배가 만약에 대통령이 더 부정적으로 한다면 검찰도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마 구속 수사를 시작할 거고 여론의 향배가 꺾이지 않는다면 명태균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제일 핵심은 민심의 향방, 지지율의 퍼센트 이것이 이 정국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정치작원법 외에 다른 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되면 검찰도 버티지 못하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과 함께 다시 가라앉을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